오! 저기서 또 얘기를! 어? 저기서 또 얘기를! 아! 쩌스 모멘! 브로워! 아! 프레드! 프레드! 오빠 어디까지? 싱싱! 구싱! 라이브 구싱! 산빈 산빈 데이빈 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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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스타 액션 스타 바로? 무비 무비 예 그룹 라이브 굿 라이브 굿 오빠 왜 더 안 돼? 기타! 너 기타 진짜 사랑해? 나 기타 여기서 할게 라이브 굿 아 아 여기 지금 같이 하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우, 야, 9%를 가져왔어. 어떻게 떨려, 나 이런 거 처음 해봐요. 아, 너무 돌났어요. pro 알아요. back of the coast Asara 오메 오메 Просто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들꺼 다른거 아는거 있어? 아들꺼? 아들꺼는 이거 말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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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하우스! 아, 지금 들어. 아, 좀 늦어서 잘 시간이래, 애들이. 가버리셨어. 아쉽다. 우리가 좀 늦었어. 누구한테 얘기해볼 수가 있어? 뭐야? 땀이 홍수처럼 나고 있어. 야, 어느새 다 가고 우리밖에 없다. 응? 다 갔어? 몰라. 벌써 포기하시면 안 돼요. 뭐, 아직 시간 많으니까요. 시간 많다고? 어, 내일도 있고. 야, 너 짓네고 있어. 짓네고 있어. 저요? 빡빡이. 와, 대단하네. 아, 대단해. 난 될 줄 알았지. 너도 관심 많이 보길래. 지금 아직도 심장이 떨리고. 진짜로? 응. 저 사실 되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데, 제가 되게 이런 거 되게 떨려 하고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사회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청심환 먹고 가요. 진짜로? 우회다, 우회. 그러니까 나는 되게 떨고 청심환을 먹고 막 가서 딱 이렇게 막 뭐 하고 끝냈는데, 사진을 보면 이제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한 것처럼 나와. 근데 사실 나는 너무 떨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떨려서 안 하거든, 사실. 계속 하다 보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계속 도전하는 경우도 있고. 도전이 진짜 중요해. 너가 와서 너무 편하다. 왜? 진짜야, 오빠? 난 내가 너무 잘 못하는 걸까 봐.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면 생각보다는 여태 단어가 비슷한데 나랑. 아니야. 나보다 조금 나아. 나는 외국을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집에 갈 때쯤 되면 영어 좀 늘어있을 것 같아. 이제 그리고 가서 잊어버리는 거야. 저도 이거. 내가 이틀 갔다가 이틀이 외울만하니까, 스페인 갔다가 스페인 외울라니까 영어로 하잖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배고팠구나. 그치, 너 놀아. 어디 갔어요? 이만 반 어디 갔어요, 여기? 아우, 아우 같지? 고기가 이만해, 진짜. 고기가 이만해. 고기가 이만해. 고기가 이만해. 고기가 이만해. 빵 맛 더 두꺼워. 고기가. 아, 클러치인 줄 알았어. 뭐? 클러치인 줄 알았어. 핸드벨. 핸드벨, 이게? 핸드벨인 줄 알아서. 와우. 내일도 뭐 타고 갈까? 그냥 한 번? 사실 저는 목적지 없는 여행 좋아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가자. 파이팅. 고생하셨어. 고생하셨습니다. 가자. 잘 못했습니다. ley